성지훈 씨 도봉서 황준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죽였다고 성지훈 씨가 가지고 있던 명함 저희 형도 가지고 있었어요 형은 지금 실종 상태고요 도와주십시오 저희 형 찾아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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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누구였나? 얼굴 좀 볼까? 죽여서 확인할까?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가 아냐. 너희들이 이렇게 맞는 사람이 누군지야. 너희들이 좀비라고 부른 사람. 수술 중에 깨어났다는 콩팥이 하나 없는 사람. 그 콩팥 하나가 어디인 줄 알아? 이 안에 있어. 그 사람이 내 형이야. 여자였어. 네 말을 어떻게 믿지? 그때. 근데 설마 남자한테 그랬겠냐고. 명단? 참가자 명단이 있어. 어디? 대장? 너도 봤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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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